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시간은 정말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벌써 올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초에 세웠던 다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담비TV 뉴스 다양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부 뉴저지에 있는 아가페 장로교회가 다양한 민족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축제를 매년 열어오고 있습니다. 이 찬양제는 한인을 비롯해 흑인과 히스패닉 등 다민족이 모여 서로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잔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뉴저지 아이슬린에 있는 아가페 장로교회. 단풍잎이 짙은 색깔로 옷을 받고 입는 가을밤에 이곳에서는 다양한 언어와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방 찬양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인교회를 비롯해 백인, 흑인, 히스패닉 교회 등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가 됐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여느 해보다 더 많은 한인교회와 찬양사역자들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화합의 잔치가 됐습니다. 흑인 등으로 구성된 밴드의 연주로 열기가 오른 무대는 프라미스 교회 영어 예배 댄스팀의 화려한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CCM 오디션 가스페스타스에서 톡10에 오른 신디리와 폴류가 출연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슈퍼스타 K 톡4에 오른 크리스티나 러브리도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원래 8회째로 열방 찬양 축제를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해가 갈수록 좀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열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 단민족 교회에서 팀들이 밴드가 와가지고 깊어가는 가을 밤에 특별히 11월 초수 감사절도 있고 감사의 달인데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축제는 춘누리 전통무용단과 주류신학대 합창단의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